오늘의 QTR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소금과 빛, 빛과 소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마귀가 왕노를 하는 곳이기에 염려와 두려움, 병과 저주, 거짓과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즉 어둠과 불의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이 짜서 먹을 수 없고 너무 적게 넣어도 밍밍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이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며 따뜻하게 해줍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겨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자문서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이 여우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살던 시골집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시골에서는 나무나 지푸로 불을 떼서 밥을 하거나 쇠죽을 끓였기 때문에 부엌의 전구는 그을룸으로 인해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물로 전구를 깨끗하게 씻었더니 침체맞은 부엌이 훨씬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탄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 세상의 영혼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외면합니다. 개혁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고는 교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교회 개혁이 되지 않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어떤 모임에서 자기의 뜻을 강하게 말하거나 고르지 못한 말을 할 때는 조화가 깨져 분위기가 갑자기 사늘해질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로 갑분사라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사해진다. 나의 말과 행실이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인어서 아름다운 언어와 옳은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